강릉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매도시인 중국 후베이성 징저우시에 의료용 마스크 2만 개를 긴급 지원합니다. 강릉시와 징저우시는 지난 2004년 자매결연을 체결해 교환 공무원 파견 등 활발한 교류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강릉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 사태로 징저우시에 파견 중이던 강릉시청 소속 공무원을 조기 귀국시켜 자택에서 격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앞으로 징저우시를 비롯해 자싱시, 더양시의 인도적 차원에서 의료용 마스크를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